안녕하세요. 솜입니다. 제가 왜 캠을 들었냐고요? 왜냐면 나머지 언니들은 다 숙면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. 그 현장을 직접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원래 아니고요. 죽어있습니다. 저랑 청아 언니밖에 안 깨어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. 오늘도 더 쇼 저희 하러 왔습니다. 소야, 인사해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나영입니다. 제가 솜이한테 장난을 쳤거든요. 제가 등에, 등에 뭐 붙여놨어요. 볼래요? 뭐 붙여놨을 수 있는 거 같아요.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. 말해봐, 나 혼자서만 오해 온 거. 예. 고괴배, 고괴받. 카메라 갈까요? 고괴받, 고괴받, 고괴받. 왔다, 맨. 왔다, 왔다. 우린 왔다걸이야 왔다걸 왔다걸 도연 너 윙크했니? 어 잘했다 저희들이 약속했거든요 저희 이거 투샷 잡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다 가도 돼요? 다 가도 돼요? 중국에서 동시 생방송되는 더쇼 이제 양국 팬들이 선택한 더쇼초이스의 주인공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투표결과 공개해주세요 8월 4일 주 더쇼초이스의 주인공은 믹스 축하합니다 와 아 아 아 아 믹스 생활비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십니까 수고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렛몬 렛몬